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오늘 이거 화룩대 테이블 하나 샀어요. 가운데 화룩대를 놓고 주변에 있는 그런 테이블이거든요. 이거는 카즈미에서 나온 아이언매시 화룩대 테이블2. 지금 버전은 살짝 골드 색깔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볼게요. 이렇게 박스가 박스차로 이렇게 와요. 이 가격은 12만 8천원 정도에요. 네이버 할인, 쿠폰 뭐 이렇게 해서 12만 8천원 정도 샀는데 캠핑용품 샵에서 또 이제 싸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니 거기는 11만 5천원 한번 가보세요. 캠핑고래라고 인천점에도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는 싸니까는 이거를 구입하실 분들은 거기를 꼭 가서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뜯어 보도록 할게요. 요새 카즈미에서 이제 이런 캠핑용품 너무 잘 만들어요. 좀 감성적이게? 자 안에는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되게 감성적이죠. 그리고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를 빼고 열어주시고 가방은 옆에다가 닦아줄게요. 그 비닐은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메쉬드 망으로 되어 있는 파롯데 테이블이에요. 되게 좀 고급스러워요. 여기 보시면 걸쇠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풀어주신 다음에 열어볼게요. 여기는 랜턴걸이 테이블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펼쳐주신대요. 걸어주시고 여기 여기도 걸쇠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여기 반대편도 딱 걸어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걸쇠로 한번 걸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안전하게? 다리가 튼튼하게? 이거를 여기다가 딱 딱 걸어주시고 반대쪽도 딱 딱 걸어주세요. 이게 잘 안껴주니까 손 조심히 걸을 다음에 이게 다 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가운데 파롯데 파롯데 테이블을 여기 안에 넣어주시고 테이블로 쓰시면 파롯데 테이블이 될 것 같아요. 되게 튼튼하고 이쁘고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파롯데 놓고 같이 먹으면 분위기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튼튼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고급스럽네.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랜턴 거리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끼는 게 있고 이쪽에 홈이 이렇게 있어요. 홈에다가 잘 보신 게 여기다 이거를 고자주시고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짜잔 올려주시고 랜턴 거리는 이렇게 뒤에 뒤에 있어요. 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랜턴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파롯데 캠핑 테이블이 완성이에요. 자 이상입니다. 되세요. 되세요.